자 브이로그입니다. 시오씨 손을 좀 올려주실래요? 올려줬습니다. 어떻게? 이 농가는 물을 7일 내에 10일 간 개월 줬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 번씩 맹물을 더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뿌리가 물을 7일 내에 10일 만에 줬다면 수량이 과연 어떻을까요? 수량이 많이 못답니다. 물을 잘 가지고 노는 집이 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물을 한 번씩 더 주자고 표현을 했죠. 물론 제 밝은 재료를 썼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했더니 확실히 수는 더 좋아졌습니다. 물관리라는게 그런거에요. 물관리를 잘한다 못한다는 뿌리입니다. 뿌리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뿌리를 내 마음대로 만드니까 지상부도 당연히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제가 뿌리 컨설팅이라고 표현을 하죠. 누가 저한테 묻더라구요. 시오씨 뿌리가 보입니까? 음.. 작년까지는 안보였어요. 근데 딱 보고 있으면 유추가 돼요. 얘 뿌리는 지금 어떨 것 같다.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물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유튜브 덕인 것 같아요. 유튜브는 저에게 음..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를 준 것 같아. 근데 자.. 다들 표현하죠. 어.. 농현비로는 구독자 1000명을 맞출 수가 없을 거라고. 하하하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값진 걸 얻었으니까 음.. 음.. 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유튜브를..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동영상을 한 번씩 찍어보라고. 동영상을 찍어보면 나의 말투, 나의 언행, 그리고 나의 이제 뭐.. 제스처, 습관 이런 게 보입니다. 음.. 어..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봤으면 당연히 장단이 나오겠죠. 어.. 장은 좀 더 장점은 좀 더 부각시키고 단점은 좀 더 어.. 보완하고 어.. 이런.. 이런 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봤던 거니까 좀 더 더 어.. 다시 보면서 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좀 더 받은 것 같아요. 자, 아무쪼록 음.. 지상부를 보면서 뿌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자.. 잘 짓는다는 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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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아래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더 많이 본다? 어..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음.. 좀 더 더 많이 느낀다. 저는.. 이런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아무쪼록.. 자.. 자기 자신과 음.. 좀 더 대화를 해봐요. 자.. 이거 뭐예요 이거다? 어.. 시들어서 수분이 빠진 상태에서 습이 개입을 하면 이렇게 썩어버립니다. 음.. 이런 식으로.. 자.. 아.. 생강점 쪽에 잎색이 진한 농가는 햇빛이 나도 견딜 겁니다. 근데.. 생강점 쪽에 잎색이 빠진 농가는 햇빛이 나면 좀 심하게 위축이 될 겁니다. 아.. 이래서 잎색이 중요한 겁니다. 잎색은 음.. 견고함 이런 느낌? 음.. 자.. 질소가다작항은 쉽게 안 무너집니다. 왜? 어.. 원체 많은 단백질이 어.. 확 뭉쳐있는 느낌이니까 음.. 자.. 그래서 잎색을 중요시 얘기입니다. 음.. 너무.. 위대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슬림에도 괜찮아요. 어.. 슬림에도 좀 더 견고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느낌. 음.. 자.. 항상 느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세요. 이거를.. 어.. 이거를 보면서 이론화 시킨다는 건 음.. 그리.. 좀 다른 느낌이죠. 음.. 자.. 딱 뭐다라고 제가 정의를 못해요. 하지만 많이 보고 많이 관찰하면 분명히 자기만의 정의가 생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어.. 초점을 맞추세요. 자.. 이상입니다. 음.. 이상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대로 끝내면 안 됩니다. 하우스 주의를 봐야 됩니다. 하우스 시설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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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